1. 지옥 매트리 데스 하이미 오늘은 제가 어떤 콘텐츠를 가져왔냐 바로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지옥 매트리 데스라는 게임을 한거에요 10번의 도전중에 과연 깰 수 있을지 여러분들 한번 가볼까요? 제가 화면석으로 들어왔구요 그럼 이제부터 시작해볼까요? 일단 첫번째 도전! 레츠고! 하나 둘 셋 넷 다샤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 오! 박진감 이게 제일 쉬운데 한 번에 깰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이거 진짜 어려운 거는 못 깨겠다 저 생각대로 잘하지 않나요? 제가 첫 번째 도전만에 50%를 통과했어요 이거 성공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가봅시다 두 번째 도전 레츠고 이거를 망해버리네 그러면 세 번째 도전 승부욕이 점차 올라오는데요 오케이 가자 여기는 이제 무난무난하게 통과하는 것 같아요 지금쯤 30%가 왔나? 오케이 오케이 긴장됩니다 들어가자 이게 땅바닥으로 내려가면 떨어지는 건가? 그치만 저는 무서워지 못합니다 안전한 건 오케이 52% 통과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100% 채우기 힘들겠다 그치만 저는 멈추지 않습니다 네 번째 도전 레츠고 아 여기는 이제 식수입니다 이제 터치로 그냥 하는데 아 다섯 번째 도전 아 이거 학교할 수 있으려나? 가자 갈 수 있어 할 수 있어 여러분들도 쉽게 배전해주세요 그냥 모바일 게임이라서 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쉽게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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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운전 잘하는데? 응? 좋은 운전 그냥 조금 이거 어떻게 먹을 수 있지? 어? 많이 왔는데? 아! 어? 여러분들 뉴베스트 56% 50%부터가 되게 어렵다 마지막 부분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팀장도 집중 완전 집중이 어렵다 실패했습니다 이거 위에 게임은 광고인데 저한테 불을 실패했다고 한번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러면 다시 화면 밖으로 네 제가 이렇게 해서 지오메트리데시라는 게임을 해봤는데요 아 생각보다 저는 쉬울 줄 알았는데 볼 때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쉽게 즐길 수 있는 게임 하면서 스트레스도 푸시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경험이었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되게 재밌고 시간가는지 모를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저는 또 지오메트리데시를 깨야 되기 때문에 아 지금 오늘 깨기 전까지 안잡니다 네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영상을 종료하고 이번 컨텐츠도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 그러면 미리는 또 다른 새로운 컨텐츠로 찾아올테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만 영상을 종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